지난달에도 국내 자동차 업체들의 판매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특히 신차 효과에도 현대차는 내수와 수출 모두 줄었는데요. 이 같은 생산 절벽에 자동차 업계는 구조조정 한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화그룹 김승현 회장의 장남, 김동관 전무는 부사장으로 승진하면서 본격적인 3세 경영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산업계의 주요 소식들을 윤지혜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윤 기자, 먼저 지난달 자동차 판매 실적이 어떻게 나온 겁니까? 최근 국내 자동차 업계는 그야말로 양분화가 돼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현대차와 기아차가 상대적으로 판매가 잘 되고 중견 3사로 불리는 한국GM과 르노삼성, 상용차가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차도 지난달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현대차는 지난달 39만 2천여 대를 팔았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8% 감소했습니다. 국내 시장에서 부분 변경 모델로 출시된 신형 그랜저가 큰 인기를 끌었음에도 불구하고 1.5% 감소를 했는데요. 해외 또한 신흥 시장에서 수요 부진이 지속되면서 판매가 줄었습니다. 르노삼성과 상용차는 두 자릿수 감소율을 기록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글로벌 경기 둔화와 통상 환경 악화 등으로 내수와 해외 시장이 모두 위축된 모습입니다. 현재 자동차 업계는 인력 구조 조정이 진행되고 있죠? 네, 이른바 중견 3사 업체들은 이미 판매 부진과 생산 절벽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인력 구조 조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르노삼성과 한국GM은 근무 체계를 2교대에서 1교대로 바꾸고 있는데요. 한국GM은 또 최근 창원 공장 비정규직 560명에게 해고를 통보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내년입니다. 구조 조정 움직임이 더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르노삼성은 내년 초 니산로그 위탁 생산 계약이 끝나면 일감이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추가적인 구조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고요. 쌍용차도 이미 임원수를 20%까지 줄였지만 근본적으로 수익성이 회복되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더불어 철수설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한국GM까지 중견 3사 업체들의 구조 조정 한파는 내년까지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다른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보죠. 한화그룹의 장남 김동관 전무가 지난 10월에는 결혼 소식을 전하더니 이번에는 승진 소식이 들렸습니다. 네, 한화그룹의 3세 경영이 그야말로 본격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김승현 한화 회장의 장남 김동관 한화큐셀은 첨단 소재 전무가 어제 부사장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2015년 전무 승진 이후 4년 만인데요. 회사 측은 올해 인사에서 태양광 부문의 실적 개선 공로를 인정받아서 부사당 승진이 결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부사당은 내년 1월 합병되는 한화큐셀과 한화케미칼의 경영 전면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인사가 후계 승계가 가속화되는 것으로 보이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합병을 통해서 여러 계열사에 흩어졌던 화학과 태양광 사업이 한 회사에 모이게 되는데요. 김동관 부사장은 여기서 핵심 직책인 전략 부문장을 맡게 됩니다. 이에 따라 장남 김동관 부사장은 화학과 태양광 방산 부문을 그리고 이남 김동원 상무는 한화생명 등 금융계열 부문을 나눠서 맡는 형식으로 승계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